우리 지금 아무것도 못했어 우리 지금 우리 정갈 어딨어? 우리 정갈? 하고 있구나 야 이 원숭이가 뒤지질 않아 집에 가면 안 돼? 잠깐만 나 죽겠다 나 다리 부러졌어 잠깐만 원숭이 교대 원숭이 교대 어 나 이럴 싸가지 없는 자식 이럴 얘는 교대를 해서 와 어 가만있어봐 나도 다리 부러졌어 야 도망쳐 도망쳐 어 미치겠네 얘네들 잠깐만 저기는 티라노있고 어 잠깐만 원숭이 통화 원숭이 뒤로와 뒤로 아 이건 이거 어딨어 이리와 이리와 어 이놈의 원숭이 땜에 진짜 어 그냥 활로 죽여야겠다 원숭이 테이밍하자 아 좀 멀리 있어야되네 어디갔어 죽였다 어 죽었다 오케오케오케 아 진짜 힘드네 어 잠깐만 우리 집 못찾는다 근데 우리 망했지 뭐 지금 집을 가는거 집은 너로 죽은 집이야 어 우리 망했어 개신망이지 지금 어 정갈이다 정갈 정갈 나왔다 정갈 지금 구원받았어 어 정갈 니 뒤에 있어 형 따라다니게 일단 오케이 내가 지금 피가 많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 따라다녀야되나? 아무튼 아 뭐야 아 또 원숭이 또 왔네 이거 개같은 것들이고 씨 어 내가 내가 물 좀 보충하고 올게 어우 목이 왜 이렇게 많아 내가 내가 어 어 얘가 왜 나를 때려 얘가 왜 나를 때려 야아 야아 잠깐만 나 무브먼트 개 찍었어 나 무브먼트 개 찍었어 야아 야 이거 우리 공룡이 우리 자동을 공격하는거다 이거 도망가 마모라 도망가 수프로 도망가 오케오케오케 형 보라색이랑 그 파랑색 열매 있는데 뭘 먹으면 안되지? 어 보라색을 먹으면 안돼 아니아니아니아니 그거 검은색을 먹으면 안돼 마모라 뒤에 잠자리 둘 다 먹어도 된단 얘기지 와 뒤에 트리켓토스 내가 내가 때릴게 하하하 아 와 오늘 고통맞는다 나 진짜 아 거기서 하필이면 그게 또 걸리냐 오케 어 됐다 트리켓토스 기저시켰다 죽였나? 아휴 미치겠다 일로와 일로 일로 이쪽으로 가자 내 쪽으로 아니야 가고있어 가고있고 아 스태미나 없어 나 물이 없어서 나 물가로 가야되요 물가서 물 먹고와 아 열매를 먹어 열매를 열매 다 먹었어 즉석에서 먹을게 뭐야 얘 왜이래 와 근데 인간적으로 게이지 너무 금방 떨어지네 아 이거 스미씨랑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수가 없네 다른 애들은 어떻게 됐을까 다 우리같은 상황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여덟명밖에 없지 지금 아 뭐야 여덟명밖에 없어 우리? 어 우리는 그냥 생존만 하고 있는데 형 지금 잠깐만 지금 생존이 지금 생존이 힘들어 지금 벌이 지금 벌레들이 나오기만 기다리면 지금 원숭이랑 벌레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어 지금 지금 문가로 가면서 없지 피란이 없지 피란이 있어 하이씨 여긴 없어 보이는데 아 열매로 열매로 물 올려야겠다 그냥 우리 여기서 그 저기 그거 찍자 베어그리스 찍자 베어그리스 야 미친데 원숭이가 또 왔어 아 이놈의 원숭이 자식들 이거 어 뭐야 왜왜왜 어 트리켈라톱스 죽었어? 아니 아니 안 죽었지 빨리 뛰어봐 이따 위로 올라와 위로 아 난 진짜 누가 스탭 sensible 넘는 제발 살려줘 제발 제발 에엥 형님 잘못했어요 제발 잘 못하게 그만두세여 저거 잘못 탔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아이는 해치지 않았어요 아오오오오오오오 와오오오오오오오오오 myös 으아아아 나처럼 나가면 안되 그냥 여기서 여기서 누구ello 물도 그냥 열매로 먹고 아니 이게 진짜 생존이 안 돼 그러나 저희팀 죽지는 않았습니다 룬님이 아직 남아있기때문에 아직 끝났어 우리는 아니야 형만 형이 아직 남아있으면은 같이 우승하는거 아니야? 아니야 이건 우리 끝났어 이미 우리는 메탈도 없고 뭐 우린 가진게 없어 지금 가진거라고 정갈 한마디만 해 아니야 형 형 형이 우승하면 같이 팀이잖아 어 같이 우승으로 뜨잖아 그건 맞잖아 같이 그건 뜨겠지만 그럴 수가 없지 형 지금 내 말 믿고 밑으로 내려가서 메탈 챙겨 그 다음에 형 딴거 없고 죽창으로 가 난 정갈로 간다 전갈대 그렇지 전갈로 타고 가 전간 전갈아 밥좀 먹어야지 전갈아 밥좀 먹어야지 이거 3인칭 화면이 안봐지네 아아 봐지면은 형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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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노리고있어 지금 사람은 아니야 딜로퍼 같애 전갈아 전갈아 한 3마리정도 꼬시면 어 쟤 거 이거 원숭이새끼 원숭이새끼 어 원숭이 죽여 원숭이 죽여버려 원숭이 그렇지 와 진짜 안 죽는다 야 원숭이가 원숭이가 막 그거 줘 뭐 모자죠 모자 뭐야 또 어디서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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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때린다 원숭이 친구 왔다 원숭이 친구 불렀다 야 이 근처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원숭이가 정리가 안됐네 이거 한다면 티라노 끌고 전갈이 쓰면 차라리 잘됐네 전갈로 상대 마비시킬 수 있으니까 전갈을 서포터로 쓰고 티라노를 하나만 꼬셔 어떻게 해서든 지금 어차피 시점 못 바꿔 이거 시점 못 바꿔? 어 못 바꿔 형도 지금 막 꼴이 보여 지금? 아니 나는 그걸로 모르는데 야 이 렉스한테 고기 한번 넣어보자 이거 기절했잖아 어어 한번 넣어봐 들어가나 한번 넣어보자 어 태밍 되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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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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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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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니 야 스포츠카가 여기 있었네 이거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야 너 고기 대놔 야 나 나 나 정갈 너 고기 대놔 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응 여차하면 죽여 아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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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차하면 걔를 얘한테 넣어 좋았어 형 나 죽이면 고기 나올거야 아니 형 내 시체 내 시체 먹어야돼 아냐 니 시체 벌써 없어 니 시체 그래 아예 증발하나 가방이라도 있을거야 형 거기서 꺼내 어 아냐 괜찮아 기절수 충분해 나 나루코 베리 머리가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올리고 오 깜짝이야 야 스태고 야 미쳤나 스태고 옆에 트리켈라톱스 오른쪽이 이제 있지 야 우리 지금 다섯 명 있는데 부족이 네 개야 그러면 지금 한 부족 빼고는 한 부족은 두 명이고 나머지는 다 한 명이란 거잖아 그치 이거 어떻게 부족 보일 수 없나 지금 아 지금 부족 보인다 오지밥 있고 어 그리고 두 명 있는 부족은 씨 야 오지밥 혹시 카레밥 아냐 아 그런가 오지가 혹시 카레밥님 아냐 그거 그건 모르겠어 그리고 어 천양이는 이미 뒤졌네 아 그래 천양이 아까 죽었고 캔서 이거 누가 캔서를 이렇게 쓰니 아이엠 넥시스트 그리고 더 스코프 뭐 모르겠는데 자세히 모르겠는데 지금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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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될 것 같아 야 이거 야 이거 티라논 꼬실 수 있겠다 형 딴 거 없어 여기서 다 꼬셔 이거 꼬시고 티라논을 잡아서 하나 더 만들어 티라논 여기가 생각해보면 18분 남았는데 지금 벽이 밀려오고 있단 말이야 지금 벽이 눈앞에 보여 지금 저기 그러네 이거 이게 마지막이야 이거 먹은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다 잡아먹고 레벨 올려야 돼 아니 근데 지금 괜찮겠어 지금? 고기 안 부족하겠어? 고기 괜찮아 어 고기는 괜찮아 테이밍이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저 오우라가 밀고 오면 죽습니다 한마디로 방사능이 퍼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니 시체 어딨지? 내 시체 아마 오른쪽에 있을까 나 물속에 있다가 나왔거든 물속은 아니야 물속에 나와있다가 경계선 쪽 그리고 트리켈라토스 조심하고 이제 성깔이 얘구다 얘 얘 얘 얘 성깔이 있는데 얘구다 어 그 근처에 없어? 이건가본데 이건가본데 이거 니 유품인가? 어 니 유품 내꺼네 형야 벌 왔어 벌 왔어 하 죽여 죽여 괜찮으니까 다 죽여 나에게 어 나에게 정갈이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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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벌줘 아 이거 시점 좀 못받구나 진짜 왜 시점이었다는데 아 굉장히 압박이 나오는구나 굉장히 압박이야 지금 아 근데 괜찮아 그런건 전혀 신경 쓰지 그렇지 돼지다 돼지 잡아 아 또 숨네 여기 티라노 우주옆에다가 아 또 저희도 아 또 자리를 잡는거 봐 오 티라노 템이 다 돼간다 열심히 먹어라 내꺼 챙겼어? 어 어 챙겼어 필요한건만 레벨좀 많이 올리고 그러면 레벨 많이 없을거야 계속 옆에다 곡괭이로 캐 무게도 많구만 지금 야 그런거 다 보여 내꺼 무게랑 이런거? 어 다 보여 지금 그냥 내 화면이야 그냥 내가 연기할 수 있을거 같아 아하 야 연기 한번 해 어 자 너 혹시 메탈이 있었어 나왔다 메탈이 있었어 어 나 메탈이 있었어 몇개? 한개 아 필요없어 후 일단 일단 챙겨야겠다 일단 하나라도 챙겨야겠다 어 한개라도 챙겨 어 자 오늘은 전갈을 타고 제가 생존하는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벽이 벌써 여기서 이렇게 내려주고 아이템이 있네요 어떤 불쌍한 영혼이 틈이 없습니다 어 주워 어 거의 내 시점이야 연기 가능할 정도야 어 일단 포지 포지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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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넣어 고기 좀 넣어 아냐아냐 고기 많이 넣어놨어 고기 많이 넣어놨어 아 저 티라누가 이거 빨리빨리 일어나줘야되는데 이거 잘되다가 테이밍이 느리냐 밥 밥 밥 다 깔았어 어 조금 조금 걸리겠다 어 벽이 가까워지고 있어 지금 이거 티라누 구출 대작전 2인데 오늘? 이거 이 정도면 거의 티라누 구출 대작전 2인데 자 나무 좀 하고 돌 돌 돌 돌 돌 딱히 압박을 주고 싶지 않은데 남은 시간 15분 남았어 아 압박 돼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옹 아 이거 너무 눈에 보이게 밀고 오는데 쭈어잉 밀고 와 저는 overcome max İs화 숙통 만들어 춘속으로 물 3개생각 Masar 물이 되게 금방 잠깐만 와 애매한데? 잠깐만 안개 나있어 잠깐만 어? 되게 애매한데 지금 상황이 되게 애매해 지금 이대로 계속 끝까지 뭘 밀고 들어거든 아 깜짝이야 어어 계속 있다 제발 제발 일어나 티라노야 이 안에서 저거 감싸지면 얼마나 버틸 수 있지? 30초인가? 30초 일어나 티라노야 일어나 이 자식아 왕왕아 왕왕아 제발 일어나야돼 티라노 빨리 처먹어 빨리빨리빨리 아 일어나 각이 아닌데 지금 올라가는 수치 보니까 지금 입이 꼴이 들어갔는데 지금 왕왕아 하하 근데 테이밍 중에는 괜찮은거 아니야? 하하 형 형 포기해 포기해 하하 형 포기해 어 잠깐만 아냐아냐 아냐아냐 할 수 있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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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더이상 고기도 못 줘 이거 형 형 가서 고기 갖고 왔지 아냐아냐 왕왕아 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아니 이제 사는데 사는데 30초 30초 30초? 제발 이따가 다시 하하 얘는 얘는 살릴 수 있을거 같.. 오 템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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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다 대간다 다 대간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희망적인데? 살릴수 있을거 같은데? 망망아 왕망아 망망아 제발 야, 이속 찍어 어, 이속 찍어 이속찍, 이속찍고 자, 왕망이 일어날거야 이제 망망아 아, 제발 왕망아 왕망아 하하 이십초 이십초 어 이정도면 가능해 이정도면은 일어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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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멀리서 보다가 어 멀리서 보다가 일어날거야 이제 나 스태미나 없어 잠깐만 스태미나 없어 스태미나 스태미나 채워 가만있어도 스태미나 채우고 아 이제 시간이 얼마 없을텐데 스태미나 다 찼어 형 뛰어 아직 아니라고? 이정도면 아슬아슬한데 지금 아슬아슬하게 이정도면 못가는데 아 아직 누워있어 아직 누워있어 아 저 왕왕이 저거 죽은거 아니야 저거? 아냐아냐아냐 이거 딱 메세지 뜰텐데 어 메세지 뜨잖아 그러니까 우리 직접 확인할 필요 없잖아 위치만 위치만 보고있다가 아니 근데 이게 안에있는게 뜨나 안뜨나 이정도면 수직이 됐지 지금 테이밍이 이정도면 원래 멀리있어도 그 이름 나오니까 제발 제발 왕왕아 밥 한번만 더 먹어 야 가자 그렇지 아직 누워있어 아직 누워있어 아 저거 왕왕이 저거 야 기다리면 알아서 오지 않을까 그럴까? 기다리면 알아서 오지 않을까 제발 한번만 한번만 밥을 더 먹어 제발 이게 밥을 안줘서 그런거 같애 야 밥은 아주 자동으로 먹으니까 아아 반려용에 목숨을 걸다 미친 반려용에 목숨을 걸다 씨 자 뛰자 오 가가가가 안되면 포기해 왕왕이 일어났다 왕왕이 일어났다 휘파람 불어 휘파람 불어 제발 제발 2초 아 와아 게임다 와 지저 지렸다 역시 조바문TV는 아크야 그냥 나오잖아 하이라이트가 레전드 오늘 하나 나오구요 자 헝거게임 이제 다섯명 남았습니다 저희 오늘 조바문크루 우승갑니다 무조건 가야됩니다 저희 아아 진짜 감동받았어 형 진짜 와아 지금 뭐야 왕왕이로 나무 캐고 다니는거야 지금? 나무 뿌셔야지 길이여 형 아 근데 이놈의 시점 좀 어떻게 못하나 이거? 제가 한번 건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 헝거게임에서는 시점을 좀 바꿀 수 있었거든요 공차만 먹어야 돼 공차만 먹어야 돼 공차만 먹어야 돼 근데 실제로 왕왕이 시점이 이랬던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럴걸? 1인칭으로 하면 1인칭으로 하면 원래 이럴거야 이게 3인칭이 안되서 그런거야 1인칭은 원래 시점이 이렇고 3인칭이 안되 이 게임이지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게 어디니까 제가 뒤졌는데 왕왕이 레벨업 시켜 우리는 자식 10마리보다 자식 10명보다 우리 한명 서울대 보낸다 형 알겠지 우리 우리는 한명 엘리트 가는거야 어 경기도권 경기도권 10마리보다 한마리로 서울대 가는거야 형 알았지 어 한마리에 모든걸 투자한다 우리는 아 시간이 너무 안나왔어 8분밖에 안나왔어요 여기 몹도 별로 없는데 야 일단 가 일단 이게 어디야 지금 이게 어디고 야 지금 너무 없다 아 진짜 오늘 지리웠네 이거 하이라이트 한번 나왔네 아까 무슨 말이었죠? 반려룡의 목숨을 걸다 아 미치 아 레전드 단어 레전드 제목 하나 나왔네 오늘 어 올라가기가 무서워 위에 엄청 많을까봐 애들 막 공룡 타고 있을까봐 형 3인칭 해봐 일단 나는 3인칭 중인데 그래 니가 K 눌러봐 K 누르면 안돼? 가만있어봐 이거 한번 이렇게 키를 뒤로 땡겨보던가 K눌러도 안되더라고 그래 하고 있어봐 혹시라도 키가 다른가 한번 보게 맞는데 3인칭 K인데 아까 난 게임 들어갔땐는데 3인칭 안되더라고 아 그래? 어 3인칭은 원래 그거 뭐야 휠 뒤로 돌리면 되긴한데 이번판만 오류일수도 있어 안돼 안돼 아 안돼? 어 안돼 휠 돌려도 안되고 잠깐만 다른건데 뭐 보는데는 뭐 그렇게까지 아주 큰 불편함은 없고 레벨업 할 수 있어 레벨업 할 수 있어 아까하고 상황 똑같고 지금 뭐 죽은 애들 없고 하... 자... 나루코벨이? 7분때니까 그냥 한마리로 밀어 그거밖에 없다 이게 다야 내가 할 수 있는건 이게 다야 테이밍같은건 불가능이고 뒤에 전갈 살아있었네? 그렇지 전갈이 살아있었지 전갈이 살아있었네 근데 이렇게 하는게 괜찮아 차라리 전갈이 있으니까 전갈을 그거 하는거지 전갈이 옆에서 찌르면 기절하잖아 왕왕이 피가 너무 없어 왕왕 밥 좀 먹어야겠다 근데 하나 궁금한게 있어 뭐? 이렇게 타고다니다가 쟤네들이 기절하살을 형한테 쏘면 어떻게 돼? 내가 기절하면 왕왕이만 다녀야지 아 그니까 형이 위에서 그게 되나? 떨어지나? 사고있는데도? 어 떨어져 뚝 떨어져 와아 그것도 경우의 순대 이게 그때를 대비해서 화살 많이 만들어두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화살을 만들고 있잖아 되도록이면 왕왕이로 돌케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그 창을 하나 만들어 아 지금 만들려면 포즈에다가 스미쉬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없어 아 그렇구나 도구상자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래 그러면은 어렵다 레벨업만 투자해 그냥 올채럭가 그냥 아 아 지금 뭐 무브먼트 이런건 아닌거 같고 아니다 무브먼트 가는것도 나쁘지 않겠다 형이 아래서 해봐 최대한 지금 아 자원을 남은시간 6분이야 6분 6분인데 안에 들어가면 연장점 가는거지? 어 다 죽을때까지 아 오케오케 올라가는 길이 어디지 올라가는 길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아 여기구나 오케 총이 제일 쎄다고 여러분 저희 C4도 날렸습니다 rpg에 C4도 날려봤는데 왜 안죽은거야? 죽은거야? 잠깐만 형형형 반대쪽 반대쪽 벽오잖아 어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얘가 안죽길래 계속 반대쪽에 반대쪽에 어 오케이 뭐 나가면 되니까 어 와 이러고있으니까 주라기월드 보는거 같아 진짜 웅장하긴 하다 어 저거 뭐야 스피너다 스피너 누가 스피너 꽂혔다 뒤에 진짜 진짜 어 저기 왼쪽 위에 나한테 잘 안보여 지금 시점이 뭐지 스코피온이 피라냐를 왜 잡지 저기 저기 뭐있어 지금 옆에 티라노랑 스피노면은 하버드대 서울대급인가 스피노가 이겨 큰일났네 이거 아 지금 스피노가 지금 내 왼쪽에 있거든요 저기 그러면 스피노를 만나면 있잖아 무조건 그 화살로 죽인다 생각하고 싸워야겠네 스피노 뒤에서 그걸 해야겠다 뒤에 있어야겠다 뒤에 스피노 뒤에 여기서 제가 지나가면 나 30초 그 최대한 쨔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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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어 저거 나 저거 나 봤다 어 봤네 대놓고 봤지 이거 잠깐만 여기서 일기토 아 저거 나 봤어 서서히 온다 서서히 와 온다 온다 형 스태미나 남겨놔 스태미나 남겨놔 그걸로 도망가면 안 돼 먼저 선빵 맞겠는데 그렇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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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라노야 힘내 어떻게 된거야 얘 레벨 34인데 형 죽였어? 스피노 뭐 뜨는데 네네네네 그게 죽었어 아 전갈? 어 오케오케오케 체력 많이 달아 티라노 자 반피해 티라노 와 큰일났네 이거 나갔다가 그 안으로 도망가버려 그렇지 거기 안으로 도망갔다가 뭐 임마 뭐 임마 뭐 임마 어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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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멍여요 멍이던지 해봐 오케오케오케오케 어 뒤잡아 뒤잡았다 자 과연 서울대가 하버드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어 뒤잡았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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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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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될 것 같으면 빼 안 될 것 같으면 빼 지금 안 돼 도망가 티라노야 도망가 티라노야 아 도망가 왕망아 어 이제 죽었다 티라노 안 죽었네 안 죽었네 야 스피노 고기 강제를 먹일 수 있어? 어 고기 먹이면서 고기 먹이면서 제가 고기 맛난 얘가 고기 맛난 싸움이네 그러면 고기 먹으면 고기 먹으면 피 바로 차? 아니 아니 바로는 안 차 그럼 결국 체력전인데 나갔다가 안녕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아 뒤잡아야되는데 오케 뒤잡았다 뒤잡았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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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술 오졌다 전술 오졌다 룬순신 전술 오졌다 죽겠다 야 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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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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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스피노 오지네 체력 진짜 쟤 개많은거 아니야 체력 이렇게 싸우는데 어떻게 스피노 체력 많아 오 이게 또 시점 개천해 이거 공룡시대 싸움 보는거 같애 이거 뒤만 잡는다 나는 뒤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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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스테미나 다 있다 스테미나 스테미나 다 떨어졌어? 예예 형도 옆구리 쑤신다 조심해 신 distant 스테미나 스테미나